이제 지금 2교시가 시작이 됐어요 짝꿍이랑 허그림보 저거는 힘 센데 되네 짜잔 한 명이 들었잖아 그러면 다음부터는 반대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자 재밌을 거 같아 화이팅 와 루터 키가 너무 커요 약간 열이 날다고 쳐 놨어요 상대 미통 끝 전부 파이팅 왜 빨리 가자! 자자자자! 내려가 내려가! 자 자! 나 힘이 이렇게 약했나? 도전! 도전! 아... 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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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영아 너 자칭 할 수 있어! 도영이 핏줄 터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안 된다 안 된다 끝! 끝! 우와! 철수! 큰일 났다 이거 작전을 바꿨네 근데 다음에 끝나! 더 낮아지거든 가볍게 도전! 오 이거 대? 야 아사이가 재혁이들? 아사이가 첫 번째일까? 첫 번째일까? 하나 둘 셋! 우와! 으악! 야야야야 가자! 가자! 아 잠시만 얹어? 내가 얹어?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돼 우리 목표가 뭐야? 이거야 승리해 빨리 이렇게 해줘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다다다 오! 오! 됐는데? 인강 승리다 인강 승리 아 진짜 힘드네 이거 고생했다 네가 누워 우리 슈퍼 베이비를 안 올 수 있겠어? 우리 슈퍼 킹 베이비 슈퍼 킹킹 베이비 슈퍼 킹카우 베이비 슈퍼 킹카우 베이비 슈퍼 킹카우 베이비를 들어야 돼 하나 둘 셋 슈퍼 킹벌 바로 가야 돼요 바로 슈퍼 킹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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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이 됐습니다 120이 됐죠? 좀 무거운데 너? 무거운 흔타니까 된다! 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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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에이스야 아 와 와 오! 오! 지훈이가 안정적이었네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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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힘들다 오! 오!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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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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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하! 화이팅! 오! 오! 된다! 된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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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! 재혁아 이거 좀 힘들다 좀 진지하게 해야 돼 야! 뭐야! 윤재호! 뭐지? 뭐지? 아사이가 20kg인가? 가볍지? 가볍지? 무겁다 야야야야야 너무 무겁다 너가 버리 오! 110으로 내려가나요? 우와! 여기에서 누구 탈락한다 백신 도전! 그렇지! 그렇지! 다 했어! 다 했어! 루투야! 루투야 너 힘이 세구나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바로 그냥 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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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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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한 표정이 안 좋아요 도전! 재혁아 괜찮아 빨리 해도 될 거 같아 와! 안 돼! 안 돼! 됐어! 아! 아! 오! 아! 큰일이야! 도망다 내려가! 도망다 내려가! 아! 아니야! 걸어! 걸어! 오! 걸었어! 아!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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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! 잡아! 잡아! 아! 오! 오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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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그래! 바로 가! 그래! 바로 가! 야! 기다리면 안 돼! 그렇지! 오! 아! 아! 스타일이 있어! 박수 파이팅! 한 팀마다 스타일이.. 오! 오! 야! 곰! 바로 가! 바로 가야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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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100cm! 도전! 절반보다 밑이에요! 제자랑 가볍게 해야 돼! 오! 자! 가보세요! 그래! 우와! 그렇지! 기다리면 안 돼! 이거! 우와! 나이스! 나이스! 시! 힘 문제가 아니야! 힘! 와! 와! 렛츠고! 와! 와! 여기는 뭐 쉽게 가겠다! 야! 아서이가 진짜 가볍긴 하나 봐! 정환이 힘 좋지! 친구야! 친구야! 정환이 끝! 괜찮아 괜찮아! 친구야 그건 아니지! 우와! 도영이 끝!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이팅! 형 꽉 잡아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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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야 된다고? 도영이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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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머리 둬! 머리도! 머리만 둬! 도영아! 그렇지! 나이스! 아! 25cm! 도전! 원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봐!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코에다 왔어! 코에다 왔어! 다 왔어! 다 왔어! 다 왔어! 아! 오! 뭐야 얘? 야! 우와 뭐야? 주식이 한 번씩 해! 하하하하 간다! 나이스! 아 야! 나이스! 오! 가면 돼! 가면 돼! 오케이! 자 여기가 끝났죠! 자 들고 바로 가면 돼! 시작! 아! 안 길게! 안 길게! 안 길게! 안 길게! 응응! 하하하하 하하 하늘 봐버리기 하하 하하 아 자이 죽어! 가고 있어! 가고 있어! 지금 가고 있어! 다시! 다시 다시! 다시! 안 길게! 어 아 카메라다 오 카메라 있었는데? 아 카메라 됐어? 오 될 것 같은데? 오 오 오 오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돼 돼 돼 돼 아사야 그대로 조금만 더 그대로 되나? 야 가 가 가 가 야 아사야 머리 누르면 어떡해 가 가 가 가 가 가면 돼 가면 돼 아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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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아 마이 이 노 о 마이 옛날에 하나 아찔 아찔 다시 도색이다 weSal a 고기 아 진짜 힘들어. 여기도 탈락이야. 여기 탈락이야. 뭘 먹었길래 이렇게. 무리하지 마요 형. 아프겠다. 미안하다. 90. 짜잔. 여기 왔어. 다시. 다시. 어떻게든 일어나라고 통통통통. 일어나. 나 필라테스의.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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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다행이에요 가자 가자 일어나기만 일어나기만 좀 앞으로 가서 좀 앞으로 가서 일어나기 가자 1등은 예담이 루토팀 오 메뉴가 살벌한데 사실 뭘 먹든 상관이 없고 루토랑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앉겠습니다 아무런 눈치도 주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햄버거에는 콜라가 있는 거예요? 근데 여기를 걸면 콜라 넣는 거지 근데 나는 콜라보다 예담이 여인이지 오 대박인데? 야 너 안 먹는다며? 아 근데 예담이 여인 초밥에 앉아서 이제 어쩔 수 없었죠 아 내가 어디를 앉았다 너는 올 거였어? 네 네 말해주지 햄버거 종종 당연히 종이에요 전 햄버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예이 political 다 ahead 신마다 저항마다사이요 야 나 토마토 치러해 오은 믿는다 저는 지훈이랑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와 팀이 바뀌었어요 난 이런 게 더 재미있어 짜잔 부장되는 거 먹겠습니다 에이 2, 2, 3 짠짠짠 삼겹살 있네 그래 와 너무 맛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할 건데 그게 뭐냐면 포즈 맞추기 안 돼 하고 몸을 만진대 그래서 똑같이 하면 돼요 어떤 거예요? 조금 어렵다 여기로? 김준규 키즈 모드 시절 아니야? 지훈아 어? 포기해 아니 끝까지 만져 주머니 지훈아 너가 정말 중요한 걸 못 봤어 해봐 해봐 우선 하하하 실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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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번째로issant 이거 봐 아니야 잠이 형? 아니야 실패 아니 아니 할 수 있을 거 같아 어우 자세가 예쁘네 이게 이제 왜 얼굴이 아래에 있냐? 시작 어? 읽는다 지금 이거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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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 하나 둘 셋 어 뭐야? 아 저기 오 맛이 센스 시작 아 잠시만 아 어떡해 나 새끼만 접는 거 안 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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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이쪽으로 갔네 아하 그리고 어려운다 어려워 지금 인식 중이야 뇌 인식 중 시작 아 손가락 하나 들었어 왼손 왼손 손가락 하나 차이 괜찮은데? 시작 오 이걸? 오 이걸? 우와 디테일 깁스 보여주세요 깁스가 똑같아요 이 투어예요 이 투어예요 이 투어예요 드디어 마지막 교실입니다 한 명씩 들어와서 자신의 명차를 넣는 건데 제일 원하는 사람에게 넣으면 돼요 마지막 어필 사랑해요 누구야? 누구를? 알잖아요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나네 왜 이래 그와의 추억은 그와의 추억은 2년 전 기본기 수업 그날부터 진짜 나야 근데 내 모니터에는 지금 재혁이랑 아사야 보인다? 오늘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해요 작아졌는데 아사야 아닌데요? 하하하 워낙 귀여워서 귀여워서 누구지? 표정이 가속된 표정이 한국어 몰라요 하하하 마음이 막 많이 통하다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한테 이걸 놓으려고요 요즘 저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돼주고 있는 형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상생활에서 한 마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연습하는 거나 그런 거 많이 도와주고 너무 더워 아 진짜 창피하게 덥다 더워 갑자기 아 계속 말해봐 진짜 나야? 인간관계도 많이 도와주고 아 덥다 더워 그 사람 밖에 나한테 말해 난데? 아 여기까지 말할게요 아 여기까지 말할게요 아 빨리 나갔지? 아 이거 정우랑 정우 나와 하나 둘 셋 아 아니라는데 형 아니야 형 아니야 아 저리 가 형 아니야 저 아니라고 저도 아예 선택할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 정우요 정우요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야 정우는 흔들리지 정우는 흔들린다 저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부담할 거야 지금 자 누구랑 할래요 정우요 나 진짜 여러 명한테 다 받는 거 아니야? 시작 야 둘은 뭐하냐 야 싸워줘 싸워 싸워 싸워줘 싸워줘 아 싸워줘 잡아줘 잡아줘 말려줘 나도 하지 말라고 넌 요시 형 때문에 산 줄 알아 하하하하 선택의 시간이구만 정우 선택의 시간이구만 정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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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도 뭔가 나의 진하게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 한 번 더 우리의 우정을 확인해야 되어서 정말 기쁘다 나는 앞으로 영원하자 화이팅 정우 처음 마음을 그대로 굳히겠습니다 오늘 게임하면서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서 늦는 설레요 형 아 진짜 큰일 났어요 앞으로 엄청 힘든 게 있어도 형 너의 편이다 말해주고 싶어요 댄스 끝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얘기 듣고 아 내 얘기 같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믿을게 제가 진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환 씨를 한 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어 뭐야?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이거 왜 왜 왜 정환이 말에 동참을 해서 자기가 놓은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꼭 믿고 있단다 우리 같이 우승 누려보자 화이팅 정환아 우리 일주일간 재밌게 놀았잖아 둘이서 정환아 하지만 정환이는 너네들 좋아하지 않아 아 말도 안 돼 정환아 우리 어제 좋았잖아 제일 버팀목이 돼주는 많이 도와주는 형 형입니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열어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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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니네 진짜 하하하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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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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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환이가 일로 왔네 우와 우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아 아 미안해 어떡하지 아 진짜 아니야 인생은 혼자야 더 재밌으려고 파시ника 오 첫사랑에 성공했어 동네 장생 동갑내기 친구 귀여운 도영이와 대신자圭 속환 와 와 하하 이 노래 버파랑 팔찌 아 Ав사이역이가 또 약간 비공식적 약간 그렇게 있었잖아 오늘로 확 오피셜이 된거지 앞으로도 더 친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이런 게 정말 진정한 동료로 넘어선 친구이지 않을까 싶네요. 우린 동료라서 주지 않아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마지막을 진짜 도영이 형한테 얘기한 거였는데 아 우리가 설렘할 친구다. 우리가 설렘할 친구다. 11명은 다 저한테 도움되고 다 그러는데 최근에 엄청 가장 최근에 진짜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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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이 호전! 형이 왜 꼽아온 줄 알겠지 이거? 졸지발! 저 소정아는 여러분 11명을 모두 사랑합니다. 우리 사랑해. 우리 사랑해. 따뜻하게 바다 감아. 하나 둘 셋! 출발! 너무 좋아하세요. 2인 커플 디덕 식사권을 얻게 되었습니다. 우와! 너무 좋아요. 이런데 처음 왔어요. 처음 왔어요. 우와! 커플 샷 한 개 찔까요? 하나 둘 셋!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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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물고기를 춤추는 것 같아. 나중에 부모님이랑 같이 먹고 싶다. 부모님? 정환이. 사랑하는 정환이 많이 먹어. 건배! 잘 먹겠습니다 정환 씨. 사랑합니다. 네. 우리 정환이 아아. 우리 아아 정환이. 옳지. 아아. 이거 싱싱하지 않나? 방금 막 준 것 같아. 근데 약간 여기 오니까 감성적이잖아요. 차들이 이렇게 물리는 게 콘서트에서 사람들이 라이트 켜고 약간 막 이렇게 아 근데 불빛들이 예쁘긴 하네. 아 이렇게 더 길어졌어. 우리 정환이. 근데 이거 케이크 어떻게 먹는 거예요? 이렇게 먹어요? 지금 한입 에이전. 위에 좀 뭐 오일? 아 그래. 트러블. 트로피카나 뭐. 이게 뭐라고 하죠? 블랙 트로피 뭐. 이게 무슨 일이야? 아. 재혁이 형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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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혁이 형 정하니까. 뭐 두투루 이랬잖아. 하하하하. 쭈쭈쭈쭈. 아. 음. 진짜 맛있다. 그러니까. 우리 정환이랑 함께 가서 그런 거 같아. 아 왜 이렇게 아깝다. 하하하하. 오늘 같은 날을 잊지 못할 거 같아. 왜냐면 우리 정환 씨와 함께 좋은 한강 뷰에서 하하하하. 좋은 한강 뷰에서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그렸어요. 정환 씨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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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플이니까. 하하하하. 아 근데 커플인데 이런 커플이 아니잖아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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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